과자도 쟤네가 다 없애놨거든요 왔어? 내가 많이는 못 들고 왔어 과자도 쟤네가 다 없애놨거든요 나는 여기 들어올 생각 못 할 줄 알고 이것도 먹어라 어 고마워 그 어떻게 어때? 정글은? 정글? 어 텐트도 원래 지네가 있었는데 그거 다 찢어놓고 가고 여기 나갈 수 있긴 한데 나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나갈 수 있어? 아니 나는 나갈 수 있지 어떻게? 어? 키가 있어? 나잖아 너라고? 어 나잖아 얜 뭐지? 컨셉이지 않을까요? 컨셉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왜 그러는거지? 이해가 안돼 아 찾아보니까 막 나사 같은게 빠져있는게 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막 나사 같은게 빠져있는게 있더라구요 저거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넣어보려고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고정도 안되고 막 이렇게 굴러가고 그 안에 막 탈출하고 별 다 쇼를 다 한거 안되겠다 아 알았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아 알았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아 아 아 아 아 이리 닦으러 가야겠어 아니 야 진짜 이만 딱 깨졌을 얌전히 있어도 안 나갔을거거든요 얌전히 있고 진짜 이 일을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거에요 그래서 아 나가서 칫솔치약 가져와야겠다 어 기타기 없네 자 어디갔지 아 오늘 또 술만 좋으시라고 오늘 흠 시 화사 물기를 으윽 오기 샤워해야겠다 원래 제가 있던 방에를 갔는데 제 방을 아무도 안 쓰는 상태인 거예요. 다 셋.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지금 이 방에 올 일은 없겠다. 아이 신나. 아이 귀여워해.